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상의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2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좀 적응도 했고 내신도 한번 시험 받고 이제 모의고사를 좀 익숙하게 봐야 되는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그 시험을 본 자신에게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한국사 문제와 관련된 것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한번 볼게. 사진은 부산 동삼동 발굴 현장이 되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대. 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구나. 그럼 무슨 시대야? 신석기지. 자,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덧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이런 게 나왔네요. 그렇죠? 조개껍질이나 예술품도 출토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간석기, 갈갈이. 그렇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한번 볼까? 1번, 율령이 반포되었다. 율령 반포는 얘들아. 4세기, 그러니까 4세기가 고구려. 3세기 백제, 4세기 고구려, 6세기가 신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철기시대 이후죠. 3번,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청동기로 보시고요. 철제 농경으로는 무슨 시대겠니? 철기시대겠지. 고분벽화로 사신도가 그려졌대요. 사신도는 얘들아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이거는 한참 뒵니다.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다. 아, 하나만 더. 2번 한국수단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제국 때까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보는 거야. 1번은 됐고. 다음 문제 2번으로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 국가가 무슨 국가일까? 압록강 부근의 졸본지역입니다. 자, 졸본지역에서 주몽이 건국했다. 선생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오부종 연맹체.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게루부? 선생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둥. 음, 대한종웅외션이라는 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메가패스가 있으면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대웅전. 제가 고구려 역사를 10개의 강의로 다 만들어놨거든. 직접 그림 그려가면서. 보세요. 도움됩니다.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아무튼 이 나라 무슨 나라야? 고구려야. 주몽이잖아, 주몽. 그죠?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팔조법을 마련했다. 고조선. 2번. 집현전을 설치한 건 누굽니까? 조선의 세종대왕이죠. 3번. 5도 양계를 정비한 것은 고려입니다. 일반 행정구역 5도. 군사 행정구역 양계. 4번. 기발포 전투에서 승리했다. 신라죠. 그러면서 신라가 통일을 이루어냈고. 다음 5번. 제가 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했다. 제가 회의. 선생님,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모두 제자의 집단 같자. 모든 집단이 모여서 하는 귀족 회의. 제가 회의.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고구려. 다음. 문제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 인물은 누굴까요?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활동 결과 보고서인데. 분황사가 나왔어요. 분황사. 분황사 딱 보자마자 떠오르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분황사에 있는 화쟁국사 비부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화쟁국사는 가를 얘기하는 거래.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나무, 아미타불. 무슨 뜻이야? T-R-E-E, 트리. 절대 아니라고요. 나무는 저기 인도에서 쓰는 그들의 언어로.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귀의할게요. 아미타불처님, 저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미타불처님, 잘 부탁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해서 연부를 열심히 외우면 극락정투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아미타신앙을 포급했다. 원효겠지. 그렇다면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골물을 드셨다.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정답보다. 아미타신앙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읽지 않아도 아미타불처님, 잘 부탁드릴게요. 아미타불처님, 잘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극락정투 갈 수 있대. 불교 대중화. 정답은 4번. 원효 대사입니다. 다음, 1번. 동학을 창시했다. 최재우입니다. 조선후기 최재우. 2번. 경복궁을 중건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금국정벌을 주장했다. 묘청이죠. 서경천도운동 묘청. 5번. 왕어천축국전을 저수로 했다. 누구니? 해초. 신라의 해초까지. 해초가 아니고 초예요. 초.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밑조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근래 들어서 나라 안에 지방세력들이 수도, 경주의 땅, 기운이 다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경주야. 수도가 경주인 나라는 어디야? 신라야. 끝났어. 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한번 보자. 땅 기운이 다했대. 신라가 그러면서 군사를 보아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라 하대 때예요.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스스로 불렀던 이들을 우리는 역사용어로 지방세력 호족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지계를 발급했다. 지계는 대한제국입니다. 근래적인 토지 소유 문서를 만들었고. 2번. 골품제를 운영했죠. 신라가. 골품제. 그지? 정답은 2번. 3번. 당백절을 발행했다. 흥선대원군 때. 조선이고요. 4번. 과거제를 시행했다.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해서. 조선 때 내내 이어지다가 가보기역 때 없어집니다. 다음. 5번. 전국을 팔도로 나눴다. 조선 팔도 들어봤죠.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런 팔도랑 의미는 똑같긴 한데. 아무튼 팔도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